그치 이럴 때 왜 그렇게 하려는 거야 어우 나의 피클 내가 없어도 노래만 잘하는구나 끝났어 이마 에이 진짜 끝났는데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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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애들은 연습하고 있겠지 그렇겠지 f 다시 x를 구하면 3x 제곱 p 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서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p 마이너스 2분의 3에 제곱 플러스 4분의 3 이거는 0보다 크다 너네들 어? 너희들도 독겼어? 야 우리들 다 빠지면 안한 누가 있냐 어흐 어흐 너희들도 독겼어? 야 우리들 다 빠지면 안해 누가 있냐 어흐 그래도 우린 공부하러 갔다. 니들이랑 좀 놀러 가느라고 빠질 수가 있냐? 야, 저 혼자 공부해서 잘 되겠다는 건 잘하는 짓이냐? 맞아. 어? 야, 싸우지 마. 우리 다 잘못했잖아. 오, 로미오. 어째서 당신의 이름은 로미오인가요? 아버지를 잊으시고 그 이름을 저버리세요. 그게 싫다면 저를 사랑한다고 맹세만이라도 해주세요. 그대 말대로 그대를 받아들이리다. 나를 사랑한다고만 해주시오. 그러면 나는 새로 세례를 받고 다시는 로미오가 되지 않겠습니다. 당신은 누구세요? 밤중에 몸을 숨기고 내 비밀을 듣는 당신은? 야,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훨씬 쉽다. 편하지 않냐? 훨씬 자유적. 그럼, 우리 말로 먼저 해보면 어때? 그러고 영어로 외우면 더 쉽잖아. 괜찮을 것 같지 않냐? 고려님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아가씨씨에는 낙골장 성당 속에 계시니. 야, 낙골장 속이 아니, 낙골장 속이 낙골장이지. 고려님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아가씨씨에는 낙골장 속에 계시니. 낙골장 속에 계시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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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네,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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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